어디서? 638! 그 사람은 누구야? 의사요? 미쳤어요? 네? 왜 수감되는 줄은 알아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지금부터 저 환자 나랑 같이 제대로 진단해보는 거야. 환자는 지금 시한폭탄이에요. 이식 수술도 못 버틸 지경이 되면 누가 책임지죠? 어디서 협박이에요? 의사 맞죠? 핏 뽑아요.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. 이 병원에 환자를 죽이는 의사가 있습니다. 좋니다. 차 교수님 사건 담당했던 검사. 해섬 Computing 가는 끔사가 このlen